매일 말씀 묵상 민숙이 9장 아가수 7장 10편 45편 히브리서 7장의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견주어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로 혈통을 쫓아서 레위인들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멸기세댁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지셨습니다. 그 말은 멸기세댁 족보도 없이 갑자기 창세기에 등장하는 왕이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왕이자 제사장 그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것. 왕인 또 지금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고 있다. 일반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를 드리면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도록 제사를 드려주는 그 일들을 했었다는 거죠. 땅 위에서 또 성막 가운데서. 그런데 그 성막 지금 오늘 8장에서는 성막의 비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은 본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형을 본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지은 것. 어찌 보면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라는 거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용서한 받을 수 있는 그 제사들을 지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밀기세대 왕처럼 왕이었던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제는 참 장막이라는 것. 왜? 이것은 이 장막은 사람이 만들어 세워놓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완전한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정으로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장막에서 섬기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왕이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세상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노고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이후에 그 참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더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지금도 그 장막에서 하늘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장막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얻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디 내 것 가지고 내가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나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어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